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어뜨 복 받으실 거에요 유하! 오늘은 저번 시즌에 버프를 먹은 제 2단 애쉬가 큐버프를 먹고 트리사나는 이제 2버프를 먹었는데 어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트리사나가 추가 공격력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다 찍어도 체감이 될라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랭에서는 칼날비랑 탈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솔랭 기준입니다 가자 나 칼날비라 지금 쎄 아 여기있는데? 야 나 방금 폐황색을 어떻게 했어? 봤어? 어 나 FC 숨을게 와 나 진짜 리얼 폐황색이었다 방금 아 저 맞았으면 진짜 망간다 뭐 오는데? 어? 가자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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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ze 나 집타임 못잡아서 이러면 붙일 줄 알았는데 타운이 타운이 이제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킬.. 뭐야 온다 갔다 안 근데 이거 왜 먹어 아... 나 진짜차 solids 나 그걸로 먹은거 같은데? 퀵 떨어먹었어 퀵 떨어먹었어 그래? 너 한대 더 치던데? 모라마게? 아이 내가 막 타주는 느낌이 잘 없다 일부러 먹는건 아니긴 생각해 진짜 야 이거 죽이면 안되냐? 죽고 죽이면 안돼? 에바? 거리를 안준다 거리를 야 뭐 왔다는데? 야 저기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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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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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온다고? 나 얘한테 볼 생각도 한다? 아니 아니 어? 들어오게? 얘 오면 얘 오면 얘 자꾸 깐다 형 나 여기 잡는다 어 알았다 알았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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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잡고 점프 트리플킬 코드라 가나요? 코드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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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이게 가만히 있는 뚜레이스터마 오우 야부잡구요 안 따라오고 부시에 숨어있는 판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트타지 아 페이커 형님이 뭐라 그랬지? 트타라 그랬는데 트리라 그랬냐? 기억나냐? 아 뭐라 했지? 아 분명 뭐라 했는데? 분명히 둘 중 하나 났는건 확실하거든? 그니까 트리 라고 했어 트리 아 트리야? 트타 아니라 했어 트리입니다 트리 오케이 트리 자 집 가자고 아 역시 이 맛이지 트리 상아 진짜 페이커 공식 명칭이에요 트리입니다 페이커 형님 공식 명칭입니다 솔랭에서 진짜 듀오 한 명 데리고 이렇게 킬각 잡으면은 물론 1레벨에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자이라가 생각해보면 그냥 평타만 내렸는데 진 거네 어떻게 보면? 그렇죠 E 두 번 빗나갔는데 E도 안 맞았고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미니언을 너무 많이 맞았나? 킬 같이 돌걸요? 어차피 우리 같이 써가지고 아 그건 맞네 아 맞네 맞네 나 탈진 5초거든? 미니언 지속으로 싸우자 정글 보이면 탈진 돌았고 정글 보였을 때 템 차이나서 뛰면은 뭐야 이거야 아 시비를 무조건 이겨요 지금 라인 땡겨지는 라인 형성되는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트리가 트리가 굉장히 잘 안돼 미뤄져가지고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지금 막 토막 잡아봐 리신 아래 보였고 나 준비됐는데 준비됐나? 어? 나 준비됐어 이랬다 자 5렙 찍고 바로 뛴다 준비 됐다네 이윤 간다 안부밍 해봐 이거지 탈진에다가 같이 들어가는 서포터 한 명 그러면은 뭐다? 꼴땅 너무 맛있구요 이거는 하드킬을 할 수 밖에 없다네 이윤 들어오봐 어? 오는데? 그러면 전 원컵네요 저도 원컵네 전 죽여요 오면 죽여요 대포 먹으려고 하면 원컵네 어 대포 먹어봐요 어 먹었다 저걸로 먹네 저건 인정해주자 어 난 언제든지 박아 이 빠졌으니까 이제 안 박아 가자 이게 뭐야 못먹은건가 아 그렇구나 어? 3-8-9 이 신도 1가 내가 볼 땐 여기다 식물을 쓰고 올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너 거기서? 아 거기서 점프 갈거 오케이 오케이 아 분명히 여기다 식물을 쓸거야 심리상으로 아 맞아 무조건 쓸 수 밖에 없어 맞아 최소한 뭐야 그렇지 아 잠깐만 뭐야 에? 원장님 다 위로 가냐고 어 뭐냐 아 타워 칠거 같지 않냐? 기다려볼까? 뭐야 얘 궁금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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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할만 하나 더 어? 어 저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왼떡이야 왼떡이야 칼랄비 하아 오케이 카아 멘탈 부어 멘탈 부어 이 친구 프리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장님 다음번에 어 죽여 숨도 못 쉬게 죽여마리라 공으로 갑니다 라인 박히나? 잠깐만 아아 박아야돼 박아야돼 라인 박으러 가자 오케이 박아줘? 야야야야야 야 질 깎의 그냥 아야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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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집깎의 라인 박으러 갔지 어허허허허허허허 맞아맞아맞아 어허허어 아니 뭔가 방금 왜왜왜 아니 뭐 사상이 형 뭐 개소리야 아하 이상한 소리 하지마 음 그래그래 미포도플 아 근데 솔랭에서 진짜 같이 하면은 개꿀이긴 한데 탈진 들고 활력이 되면 개사기 아니야 진짜? 아무리 생각해 너무 좋은데 계속 부끄럽게 죽은거라 아 뭐랑 떴는데 미포 친구? 날 이제 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? 자 여러분들 이게 뛰어서 E 달고 평평평궁 하면 둘 다 원콤이에요 미포 노플입니다 빨리 라임 밀자 나 바로 다이파를 위하니 아 오케이 좋아 보여주자고 어 E 빠졌다 바로 가자 바로 자체가 나 번드렸어 혼내줘 리신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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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준비하세요 컷 너무 깔끔한거야 이게 바로 트리 스타나 트리 바로 이건데요 알고보니 스타라고 한거 아니야 너 제대로 아는거 맞아? 아 제 기억으로 트리였어요 제 기억이 맞아요 너 믿을게 탈진 노랗고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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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 오픈한다고 한대요? 오픈 오픈할만해 일단 최대한 킬을 더 따보죠 입학 목표 끝나기 전까지 15킬 킬만 다 땁시다 죽이로 가자 죽이로 트리는 또 유령 무이가 제 기억이죠 적팀에 AD가 3명 이럴때는 와 오픈이라고 해놓고 바로 그냥 탑타워 골드 먹는거 보수 야무지구만 이 친구들 바텀타워 깼으니깐 바로 탑채고라로 맞춘다 피하나 보여주나? 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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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모르니까 탈진 바로 죽어 평타 평타 점프 평타 아아 아아 너무 좋아요 이게 트리스탄하지 아 근데 트리 야무지인데 이거? 솔링에서 진짜 근데 트타 갈리오가 뭐냐 한 번 작년에 LCK에서 1티어 피교했잖아 안 됐나? 아 한 번 그 갈리오 붐 잃었을 때 트타 갈리오 붐이었어 참 치오브가 진짜 세가지 어 한 번 오픈했나? 10분 만에? 한 번 10분 만에 오픈할만하지? 이거 이거 미드타워까지 플렉스 해보자 형 미드타워 5탄 있거든 이 데미지 좀 볼라 그랬더니 생각돼 우리의 지리는 도듀오에 그냥 다들 나가 떨어져 버렸네 미드타워까지 플렉스 한 다음에 돈으로 때리러 가자 오케이 아직 4렙밖에 못 찍었는데 5렙일 때가 제일 센데 이 친구처럼 어디가 아 한긴 하네 걔는 뭐야 좋아 아 생각해보기 안 돼 추가 공격력이면 이 코어를 임필이 받는 게 낫겠다 잘 못 간다 이거 추가 공격력이야 계속? 어 공격력이 아니라 내 추가 공격력이라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공속 템 보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그거 가야돼요 뭐하는 데가 입고 오러 가세요 나면 입고 갔지 근데 날려바릴 준비 오 말려 가자 미드 골드 먹으러 가자 어 맞아 단단해 보인다? 음 망자의 갑옷이야 오 빠르고 단단해 보인다 오우야 오우야 빨라 나 튼튼해 나 튼튼한 사람이야 원래 단단한 게 좋긴 해 어 내 학창시절 별명이 단대기였어 두대기 아니야? 어허허허 어허허 뭐 죽구만 어 위아무 죽구만 두대기는 좀 이 데미지 이 데미지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 다섯 개 다 찍었다 다섯 개를 다 찍어야만 좀 많이 세지게 계속 만들었던데 딱히 뭐 있어봐 두 개 까질 것 같은데 몇 개 터질냐 오 오 잠깐만 별로 안 까지네 이게 막 이미지가 이 정도는 많이 까지는거지 템 이 정도에 있는데 포타팡크에 있는건데 날아오면 날아오면 나 바로 죽여 아 여기 날아오겠네 형이 점프를 하는 건데 아 절로? 아 어 나쁘지 않지 기다려봐 아직 네 저기 집어고 있어 여기다 지금 오호 오호 나 안 죽는데 아 평타 못 때렸다 아 평평하려고 평평하려고 오야 맞아줄게 기다려봐 오 잠깐만 오우야 제발 쏘라 아 미안하다 내가 방금 치수했어 점프를 왜 하세요 지금 쏘리 쏘리 아 그러니까 저게 너가 잡을 줄 알고 점프했어 미안하다 사실 너 죽인거야 네 까비요 내 계획대로 됐어 피 와 PCS 양식이 넘겨줘 신비들 넘겨줘 이 다섯개 아 근데 너무 잘 커가지고 피냥도 세가지고 얼마나 버프가진 체감을 못하겠네 원래 이거 체감할려고 하는거 와리 뭐 뭐 풀이 있나? 뭐 덤벨 블러인가? 오던가 사실 있나? R2풀 같다 이거 R2풀 R2풀 아이 안당해요 당해도 봐봐 일부러 맞아줄게 야 너 없어도 잡았다 아니 나 없으면 죽었어 뭔소리야 너 없어도 살았어 아아 야 근데 매혹 매혹을 처음 맞은건가? 언제 맞았는지도 모르겠네 매혹 안 맞았던거 같은데 근데 매혹 걸렸는데? 안 맞은거 같은데 근데 벌린거 같은데 모르겠네 야 리신 쏠킬려면 천만원 뭐하지? 그래? 뭐야 그럼 리신이랑 싸우지 왜 도망갔냐? 아니 그 신지드 백업 해주려고 아 뭔데? 뭐야 왜 던져야돼 뭐야 왜 던져야돼 한 명만 와봐라 어디갔냐 어 제이스 어 나 갈게 가전좀 나한테 넘어오게 만들게 넘어오게 만들어봐 어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봐 흔드는 줌 흔드는 줌 좀만 더 격하게 흔들어 흔드는 줌 흔드는 줌 아 템이 너무 잘나와서 그게 안되네 GG 어쨌든 트리사나 나쁘지 않다는거 아하하하 아니 오픈을 해버리네 아니 너무스무스하네 어 너무 너무스무스 해버리고 솔랭에서 괜찮은거 같아 진짜로 너가 생각했을때 어때 듀오 했을때 솔랭에서 혼자하면 좀 제타갈리오 이런거는 보증수표야 듀오끼리 할때 근데 혼자하면 좀 별로겠지 아무래도 내 생각에 오히려 레오나 이런것보다 이게 슈브가 더 쎄 그것도 맞지 어쨌든 꼭 한명 구해서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왜냐면 라인관리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때 한명 구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팀이 근데 그건 안좋잖아 우리팀 원거리 서포터일때 안좋잖아 아 맞아맞아 상대 만약 뭐 케틀세나 이런거다 그러면은 최대한 덜 맞고 정글 불러야지 그렇게해서 한번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이도 버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는 별로 먹고 써도 막 그거를 막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데미지적인 면은 사실 못느끼기 때문에 그냥 기분좋게 그냥 바루스나 칼리스타 이런거 없을때만 좀 쓰면 확실히 좋을거 같아요 근데 바루스 칼리스타 상대로 트타 트리 좋지않냐 그 궁궐이랑 할때 근데 이건 약간은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좋은게 굳이 어렵게 생각 안하고 그냥 레벨이랑 피상은 똑같으면 그냥 박으면 일단 이겨 아 근거리 서포터랑 노틸 레오나 쓰레쉬 갈리오 그라가스 이런거 오히려 노틸 레오나 같은거는 잘못 박으면 질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2를 맞추면 이겨 갈리오는 음 아 그니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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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돌진해서 일단 2를 맞춘다? 그러면 일단 이긴다고 오케이 그렇다고 하네요 좋아요